정의와 공정, 국민의 부름에 의해서 저는 국민이 불렀다.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심하게 검찰 대학 사회를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서 이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정의와 공정, 법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 그런 기대가 국민께서 윤석열 총장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인 어떤 결과가 아니었나. 황교안 대표의 의문의 일패? 대선주자 야당의 제1번이었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대여투쟁 강경하게 하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밀린 거잖아요. 완전 의문의 일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에 나를 이 후보 명단에서 다음 조사 때는 반드시 빼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반응도 적절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윤석열 총장님 총장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훼손된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훼손되게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후에 본인들이 소위 이미 정쟁 구도로 들어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빼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행보, 또 신중한 판단들이 아마 요구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검찰 대학살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검찰을 정치검찰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검찰 그대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실은 검찰의 인사 권한이 대통령으로 또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검찰 대학살을 해서 다 라인업을 했는데 정치검찰, 정치적 프레임으로 검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저는 이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처음에 검찰 인사할 때 많은 언론에서 집단적 항명이 우려된다 이랬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검찰들이 지금 차분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인 인사권이라고 검찰 내부에서 보는 시각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운하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대학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전에 이런 경우에 집단 항명의 사태들이 일어났었던 걸 보면 지금 그거에 비하면 차분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법안의 체계인 것이니까 법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검찰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법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